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네! 바로 저희 타이틀곡 파티어클락의 뮤비를 저희가 누구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오마이갓! 기쁘는다! 저희가 제주도에서 아주 열심히 또 어쩌면 힘들게 찍은 만큼 정말 기대되는 뮤비인 것 같은데요 바로 틀어볼까요? 바라봅시다 진짜 궁금해 두려워..어떻게는 처음 봐 어머어머 메밀스 오!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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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오!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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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 브러쉬도 이쁘게 나오는데 이쁘다! 이쁘다! 오! 저기 뒤에! 오! 오! 요정이잖아! 이쁘다! 섯속 요정인데?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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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귀엽다. 너무 생겼네. 예쁘다. 복도에서 찍었구나. 힘들어서 보고 안 좋아해. 예쁘다. 다들 진짜 예쁘다. 여신이다. 여신이야. 다들 진짜 예쁘다. 여림 퀸! 눈 속이 진짜 예쁘다. 눈 속이 안 나네. 우리의 머릿결을 담당해줄 하트 브러쉬. 눈이 너무 화샤해. 여름 퀸! 멋있다. 멋있다. 여기 툭툭 나오는 것 같아? 툭툭하게 나온 것 같아. 배경이 너무 예뻐. 맞아 별존들이야 별존들 이제 지는 대박이었는데 터뜨려 쿠키영상 우리 쿠키영상 찍은거 나온다 뭔가 엄청 심각한 표정 우리가 뭘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유난이야 비눗방울을 터트렸어 너 그걸 왜 터트려 왜 터트리면 안돼 애서랑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왜 터졌지? 어떡해 우리 진짜 심각해 다 깨져버렸으니까 쟁점 딱 그 느낌인데 되게 화내보여 다시 보자 가자 가자 사실 비가 막 계속 왔었어요 중간중간에 비가 안올 때 나가서 찍고 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저 사실 이거 처음에 쨍쨍쨍하잖아요 매일가 하잖아요 그때 이거 해피 이렇게 할 때 비가 오셨어요 진짜로? 되게 이 약간 뮤직비디오 날씨 날씨 자체가 되게 찌는 더위의 여름인데 우리는 사실 살짝 살짝 어쩌면 살짝 춥기도 하고 어둡 맞아 맞아 아니 이거 배경이 진짜 CG같아 맞아요 근데 이건 실물로 한번 더 해봤어요 실물로도 진짜 이랬어요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약간 보랏빛 나 그런 보랏빛 한을 처음 봤어 이거 해 지기 전에 딱 이 컷 때 찍으려고 진짜 급하게 찍었어요 타이밍을 여러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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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짧은 일몰 시간 중에서 제일 이쁠 때 피크일 때 딱 찍었거든요 맞아요 10분 안에 이걸 다 찍었으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쁘게 나옵니다 응 이 씬 찍을 때 우리 소떼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소떼 우리 구경하러 왔잖아요 너무 신기했어 야 엠믹스 모델 됐다 빨리빨리가 왔어 약간 그런 거처럼 몇 십 마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물려가자 소떼들도 탑재는 하트 브러시 맞아요 따단 분위기가 대박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약간 요정 전체이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걱정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청량은 아무래도 청량이라 그점보다 예쁘게 나온 거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물려보기도 잘하는 거 같기도 네 처음 보는 우리 엠믹스의 요정 룩을 보면서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더운 여름 엠믹스의 파티어클럽으로 함께 시원하고 청량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엠믹스였습니다. 만관부! 에스파리타임!